불길을 잡을 수 없는 밤에도 헬기로 산불을 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야간에 헬기가 뜰 수는 있지만 너무 위험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. 이번 안동 산불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. 정동원 앵커가 전해드립니다. 어제 저녁 7시 28분 안동 산불 현장으로 산림청 헬기 한 대가 이륙합니다. 육안으로 지형식별이 불가능해 헬기 조종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. 투시경에 비친 산불 현장은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. 불씨가 커 재발화 위험이 높은 3곳에 4회 물을 뿌린 뒤 8시 50분 무사히 착륙했습니다.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우리나라에서 한 대뿐입니다. 국산기종인 수리온으로 영암 산림항공관리소 소속입니다. 산림청은 2년 전부터 야간 헬기 산불 진화를 준비하고 그동안 3차례 시범 비행을 거친 뒤 이번 안동 산불에서 첫 실제 상황에 투입했습니다. 실전 투입이라 해도 아직 시범 비행의 일환입니다. 그만큼 야간 비행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. 야간 산불 진화는 주간 진화를 해서 현장 지형을 아는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초속 5m 풍속 미만 시정 5km 이상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물을 담는 것도 지상에 착륙시켜 소방차 등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합니다. 산림청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빠르면 올 가을이나 내년 봄쯤 야간 헬기 진화를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. 또 야간 진화 헬기 석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